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KN 홍대 그리고 루나 화장품에 함께하는 애경 뮤직룸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따뜻하게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리엔타 쇼커스에서 노래하는 김그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애경그룹의 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죠. 저희가 홍대의 핫한, 굉장히 핫한 실력파 뮤지션들을 바로 눈앞에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브 공간으로 자리 잡은 애경 뮤직룸 이곳 AKN 홍대 5층 애경 뮤직룸 스테이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경 뮤직룸의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작년 애경 뮤직룸 스테이지가 4층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아래층 4층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5층으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우와, 엄청난 발전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저희가 야외 스테이지에서 있을 때는 아쉽게도 인터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저희가 간단하지만 아티스트 분들과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인터뷰 시간이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재미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애경 뮤직룸의 루비 레코드 V앱을 까시면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공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이버 V앱 어플 다운받으시고요. 루비 레코드 검색하셔서 팔로우 하시면 언제든지 방에서도 저희 애경 뮤직룸 공연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세한 일정 및 라인업 소개는 애경 뮤직 웨이브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뮤지션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에요. 제가 작년 겨울에 4층에서 이분과 함께 애경 뮤직룸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연진으로 제가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이시기도 하고요. 스트리머 그리고 유튜버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신 이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미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애경 뮤직룸의 MC를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첫 공연을 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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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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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방송도 하면서 되게 저는 모두 전부 다 혼자서 막 편집도 하고 이것도 하다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지냈어요 서로 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너무 외로워요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균 뮤직룸 스테이지에서 거의 한 2년만에 싱글 앨범 내셨던 노래 들은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제가 잠시 좀 이렇게 본업에 조금 게을렀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진짜 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 내년쯤 좀 곡이 많은 그런 곡을 내는 게 지금 목표니까 미모 검색해서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트위치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팔로우 해두시면 팔로우 하시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그쵸 제가 최근에 미모씨 인스타그램 이렇게 열심히 훔쳐보고 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더라구요 아 그쵸 제가 가족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결혼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갈려묘가 생기셨죠 갈려묘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어떻게 되게 우연찮게 키우게 됐어요 원래는 좀 생명을 그래도 도맡다 키운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쵸 하는 것도 되게 막 왠지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일부러 되게 안 키우고 있었다가 우연히 이제 길에서 아픈 고양이를 만나고 간땡당했다 그러죠 도저히 정말 너를 선택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돌봐주고 입양을 보내야겠다 하다가 반해버렸어요 지금은 되게 담담하게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구조됐을 상황부터 갑자기 너무 동물 얘기로 가는데 동물 사랑하시죠? 네 동물 다섯 사랑하시죠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조그만한 어린 고양이였는데 되게 아팠어요 미모씨가 되게 나서서 이 치료 목음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었죠 정말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기 드셔서 거두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그쵸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고양이에 관한 곡이 한 곡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침 이름도 모예요 모 제목이 모인 만약 곡이 있으면 아 고양이 노래구나 100% 고양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또 미모씨가 네이버 뮤직 베스트 리거 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더라구요 앞으로 나올 앨범 구상하시는 거라든지 계획하시는 게 혹시 뭐 구체적으로 있나요? 어 그냥 좀 제가 이제 20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20대를 좀 총망라하는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 그래요? 그냥 제가 20대 때 느꼈던 소소한 감정들을 음악으로 거창했네요 망라라는 표현은 아니 근데 아 그렇군요 20대를 총망라하는 앨범 주목만 너무 안 낸 게 많아서 안 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대해주세요 아까 잠시 얘기 나눠 봤을 때 네 요즘 뭐 피아노 레슨 그다음에 작곡 레슨도 이제 받기 시작하신다고 네 항상 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있고 실제로 많이 초기화된 게 많아요 실제로 초기화된 게 많아서 다시 좀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스트리머로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너의 모습이 멋있다 고마워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모씨가 대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네 원래는 항상 공연하실 때 제가 MR로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오늘 근데 또 이렇게 멋있는 기타리스트 분과 오셔서 사실 언제 다시 MR로 돌아갈지도 모르긴 하는데 제가 되게 아끼고 있는 우리 기타리스트 기댄님이신데 원래는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세요 기타 전공이시지만 그러시네요 예전에 이제 밴드를 준비하던 그게 이제 연이 되어서 최근에 되게 공연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짤릴지 몰라서 항상 불안감을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그런 관계군요 서로를 모시는 관계 네네네 그렇습니다 기댄님 네 기댄 유튜브도 하시죠 기씨이신 건 아니죠? 네 이름이 이름 분명 밝혀져니 신비주의일까봐 참기여서 이름이 아아 끝에 왜 기댄이에요 근데? 아 참기여서 기댄이라고 합니다 아 뭔가 기대가 되는 네 기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 네 나중에는 기댄님으로 또 싱어송라이터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참여해주세요 네네네 아 벌써 11월 끝이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저희가 작년 겨울에 여기서 같이 진행을 봤던 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아 그렇네요 벌썩의 장면이네요 맞아 크리스마스 맞아 맞아 혹시 그때 오셨던 분 계시면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진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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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수 트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네 그렇네요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인사? 연말 인사? 또는 뭐 올해 어떤 올해를 보내면서 하고 싶은 말? 음... 겨울인데 우리 서로에게 따뜻하며 왜 웃으시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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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따뜻한 연말까지 하시고 네 좋은 말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우리는 항상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적담 이런 거 참 못해요 하하하하하 네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이었고요 아 앞으로 지금 세 곡 정도 더 불러주실 거잖아요 아 그쵸? 네네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래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위모님은 또 새로운 음악으로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약간 콤비 같은 둘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네 다음 곡은 어... 주문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제가 굉장히 예전에 적어놨던 곡인데 음... 최대한 그때의 풋풋한 심정을 떠올리며 냥냥냥냥냥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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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다시 불러줘 그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던 빈자리를 내게 내어줘 그리고 잡은 이 두 손에 감춰둔 맘을 보여줘 새롭게 내린 이 어둠에 그대를 알아봐래 그렇게 바라보며 빠져들어가 버릴 것만 같아 나를 보는 두 눈에 주문을 갈아파고 들어가 그대도 알지 못하게 맘을 넘어서는 마음 놓지 않을래 우우 홀로 와라오 그 열명같은 환상을 이뤄주고 싶어 나를 바라봐 더 간절하게 원해봐 이 새벽 저 벌들 모두 내리며 사라지니 다가와줘 빠져들어가 너의 새벽으로 나를 보는 두 눈에 내 이름을 걸어파고 들어가 그대도 알지 못하게 나를 넘어서는 마음 놓지 않을래 또 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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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연기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제가 앵코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는 가장 제가 최근에 냈던 곡이에요 어... 최근에 냈던 별빛 비행 이라는 곡인데 음...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데 약간 긴장이 돼서 까먹었어요 아무튼 12월에 나왔던 작년 12월에 나왔던 저의 가장 최신곡이구요 오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R 말고 이렇게 기타로 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네요 자... 부끄러워 하시네요 자... 뷔피 하겠습니다 보컬 seismic 예... 길고길해 다치고 그대에게 줘도 될까 밤이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도 기억나진 않아 힘들게 지나가 모든 게 라랄라 라랄라 문득 떠나가면 어떨까 조금 더 친해지면 말야 아니 사실 난 이대로도 괜찮아 조급한 게 아니야 분명한 순간이야 이런 내 마음과 그때도 같다면 날 알아봐 줄래 이런 난 그대만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내 마음과 그때도 같다면 Let's fly with the star 밤이 꿈을 꾸고 있는가 밤이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새롭게 시작될 모든 게 라랄라 라랄라 더 멀리 떠나가면 어떨까 조금 더 친해지면 말야 아니 사실 난 이대로가 괜찮아 조급한 게 아니야 분명한 순간이야 이런 내 마음과 그때도 같다면 날 알아봐 줄래 이런 난 그대만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내 마음과 그때도 같다면 Let's fly with the star The star 빠른 imore 길고 길 때 가지고 긴샜 문을 닫는 가게불빛을 따라가네 처음 본 세상이 안아 이 설렘도 빌려 그대에게 줘도 될까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스위스의 여행을 봐서 그때 느낌점으로 적은 건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되면 저녁 10시까지 백야가 돼서 해가 안 지더라고요 근데 가게는 또 해가 중천에 있는데 되게 가게의 불빛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것저것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의 설렘을 만들었던 곡입니다 어? 다 끝났는데 어? 정말요?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상황에 이런 식사가 멘트를 하다니 아무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SOS라는 곡인데 굉장히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 패기만큼 제가 20살 때 적었던 곡이고요 엄청 오늘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오래된 곡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지금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함에 질려 외로움에 지쳐 기대는 말라가 또야 위로가 바뀔 것은 많고 바뀔 수는 없어 대단한 부분도 그저 뿐인걸 아이같이 그런 순한 눈으로 오직 사랑을 말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초점 없이 그런 텅 빈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는 사람들 속에 오우 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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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빨리빨리 더 앞에 놓은 세상에 빈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달링 달링 더 빨리빨리 더 빨리빨리 온 새신로 빨리빨리 오늘 소리를 덮쳐 저잘의 해놓은 샷 달단한 부 Saints ivan 아이들 아이같이 그런 순한 눈으로 오직 사랑을 말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초점 없이 그런 텅 빈 눈으로 구름받을 빨리도 내내 하이같이 그런 순한 눈으로 오직 사랑을 말하는 그거 안 그래도 괜찮아 초점 없이 그런 텅 빈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는 사람들 속에 오 달링 달링 여름을 빨리빨리 또 어때요 너의 세상에 빈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달링 달링 더 빨리빨리 X O S 중심을 잃어가 오 달링 달링 내 맘을 빨리빨리 숨 쉬고 싶은 세상에 호흡을 감을 수가 없어 달링 달링 더 빨리빨리 X O S 중심을 잃어가고 있잖아 뚱뚱뚱뚱땡 빰 네 저는 미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도 사실 오늘 이 공연을 보려고 진짜 왔는데 우리 디어클라우드9님의 공연을 함께 즐겁게 이어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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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